이처럼 11년 만에 처참히 빚더미에 오른 양평공사, 그 개혁과 정상화를 두고 양평군과 공사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희생과 책임이 어느 선까지 지워지게 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승훈 기자입니다. 양평군과 양평공사가 대립하는 가장 큰 요인은 조직과 인원 축소, 인건비 감축에 있습니다. 양평군의 최종 보급세의 경우 최대 24%의 인건비 절감을 통해 상환 부채의 50%를 공사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만성 적자와 부채를 정리하고 경영 흑자를 위해선 200억 원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엔 적자 운영의 책임을 과거 경영진과 양평군이 져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었습니다. 200억 원 지원에 앞서 양평공사는 올해 6억 2,400만 원, 내년 48억 2,400만 원의 대출금 상환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평군 시민사회에서는 양평공사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군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국민들은 당연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에서 어떤 경영이 이루어졌길래 이런 적자가 났고 어떤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고 누군가가 이 적폐를 만들어놓고 또 책임지지 못했고 누구는 덮어버렸고 이런 부분들을 다 밝혀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양평군 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양평공사의 사후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 10일부터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는 양평공사의 보고서가 핵심 사안으로 떠오를 전망이어서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한 공론화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신승훈입니다.